피올탱 피올탱 클렌즈가 없어서 안 해요 그냥 이걸로 이거 이거야 아예 그냥 올빵 안 했어 피시판은 원래 했는데 피시판이라 이거 둘 다 했었는데 그냥 클렌즈도 없는데 뭐하래요? 피시판 태국이랑 2원만 딱 붙고 지금 체코 뚫터가 적어있어 수백만원 수호성 T43 체코 뚫터가 적어있어 종대 전진 파밖에 없나 오늘? 아니네 어? 어? 파업해야 하잖아? 아이씨 여기 있었네 아 맞췄습니다 싸우긴 뭘 싸워 숫자가 딸리는데 튀어야지 KB 13에 뭐하길래 저런 오케이 잘하고 있다 쟤네 체력 문제 죽게 됩니다 깍 오케이 잊었어 어유 지근탄들이 진짜 많아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오케이 정전자체야 아 아 아 병투가 있었구나 지근탄들이 없네 하아 하아 T43은 잠수이니까 뭐 오는 애 치고 야 이거 T43이 있으면 잠수이 없을텐데 아 아 아 아 이거 명성리를 들냐? 클립도 두 발이고 아니 남 깔 시간에 지금 빨리 쏙이 납시다 탑권만 따자 탑권만 따자 탑권만 따자 탑권만 따자 하.. 닦고 하나 닦고 이제 치솟았다 코코 안 뚫리나? 얘 뒤에? 와.. 오케이 꽁 딜 오케이 푸른전 피울텽 4천몇 백판 했을텐데 눈비터 마스터 줄려나? 오 마스터 마스터 톱건 레드 리 월테스 스나이퍼 아이 솔직히 이게 T43 AFK 덕분에 마스터 오늘 하나 땄네 오케이 3500 딜 순경 1250 마스터 오케이